클립은 내 주변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클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할인, 멤버십 적립, 쿠폰 같은 다양한 혜택을 매장별로 한 번에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알아서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용자분들께서 알뜰한 소비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월렉과의 차별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혜택과 사용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 월렉들이 주로 멤버십이나 쿠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 저희 클립 서비스는 가장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혜택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용성 측면에서는 기존 서비스들이 멤버십 따로, 쿠폰 따로 그렇게 찾아서 챙겨서 써야 되는 것에 반해서 저희 서비스는 사용실에 가장 맞게 매장별로 모든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성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BC카드와 이번에 같이 어떤 신용카드를 낼 수 있을까요? 향후에 좀 더 길게 앞으로 어떤 신용카드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KT와 BC카드가 이번에 클립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한테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기여를 하고 가맹점이나 카드사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모바일 카드 발급, 결제 등의 서비스로 확대를 해서 오토와 핀테크가 결합된, 그리고 고객과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